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수우파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살아있는 지성의 양심이시며 행동하는 실천가의 본보기이신 고용주 변호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간첩,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이 말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냈던 역사적 위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제가 고용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 뭐라고 강조합니까? 지금 현재 자유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여투쟁을 했습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당 고용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 후원도 좀 해 주시고 당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서 이번에 우파 또 다른 정당을 하나 잘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유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 3.4% 이준석 제처 고용주 변호사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3.4% 이낙연 당 3% 이준석 당 2.9% 제처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보수정당 계열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자유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를 넘어 이낙연 이준석 두 전 대표의 개혁 정당들을 제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에 배분됩니다 여론조사 기간 RN서치가 지난 5일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총선 특집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별 투표 의사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라는 유권자가 37.2% 더불어민주당 계열 비례연합정당 22.9% 망했다는 이야기죠 민주당 조국신당 22.9% 자유민주당 3.4% 새로운 미래 이낙연 3% 개혁신당 2.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어 녹색정당이 1.4% 기타정당이 1.9% 지지정당 없다가 2%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여론조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민주당을 조사 대상에 올려 나타난 결과로 자유민주당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으로 문재인과의 7년 재판에서 승소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정당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권 지지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정당 선호도에서는 조국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과 같은 22.9%로 나타남으로써 표심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적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9.4% 더불어민주당 38.7% 조국신당 7.3% 개혁신당 3% 새로운 미래 2.4% 자유민주당 1.5%로 집계돼 국민의힘 지지 보수 유권자들 일부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자유민주당으로 이동하고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상당수도 비례투표에서는 조국신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제쳤고 이낙연의 당도 제쳤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민주당 이제부터는 상승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제대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고용주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고언을 했습니다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 위헌 범법 위선의 정북운동권 야당에 맞선 한동훈 위원장에게 격려를 드리며 앞서 일찍부터 투쟁해 온 자유민주당 등 애국보수 정당 세력과의 총선연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야당에서는 명백한 정북운동권 인물들이 대고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퇴출 투쟁을 이미 지난 10여년 전개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선거정의 투쟁 시민단체, 기타원외 보수정당 등은 국민의힘 당의 연대 상대가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좌파 성량 또는 좌파 출신 인물들만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등의 모습입니다 둘째, 좌파 또는 정북 세력에서 전향했다면서 정북 좌파를 비판하면 그들만이 협력 또는 기형 대상인가요? 대한민국은 좌파 출신이어야 인물이고 대우받는 나라인가요? 그들 중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도 많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을 해산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 이에 결탁한 기회주의자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의 위협을 폄훼하고 반국가 성량의 야당, 지도자를 더 평가하는 자들까지 이들이 국민의힘, 당, 주도 세력 아닙니까? 셋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 계승을 강조하면 폄훼되어야 하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경구는 국민의힘, 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인가요? 위협의 강조 모습이 때로는 거칠더라도 정북 좌파, 극좌정당, 심지어 북한의 위협 행태 그들보다 더 무시되고 비난받아야 할 정도입니까? 넷째,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식 총선연대를 제안합니다 원외, 자유우파정당 세력이 한줌이라며 무시한다면 이들의 독자출마는 불가피하며 결코 우파분열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유민주당과 광장애국세력, 선거정의세력을 국민통합, 보수통합에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선거연대, 지역구 후보 단일화, 비례대표, 연합공천 등에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국민의힘 당을 진정한 우파정당, 우호정당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선거운동에 계속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은 작지만 오직 나라 살리기, 애국의 진심인 자유민주당 등의 노력에 동참 또는 송언을 부탁 올립니다 소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여러분들 당원으로 많이 입당 좀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영주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싸움을 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고영주 대표가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바로 웰빙 정당, 국민의힘 웰빙 정당 위원들 그 자들 함께 가지 말고 우리랑 힘을 합치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